셔츠를 타고 늙은 감동 그만했어요 자 얼른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해보세요 네 선생님 빈 곳에 알맞은 숫자를 쓰세요 선생님 질문 있어요 뭐요? 여기 해마라고 나왔는데 해마 네 해마가 고래가 오리가 물고기가 이렇게 나왔어요 네 아 몇 마리? 해마가 한 마리 고래가 세 마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선생님은 뭐 하세요? 선생님 하시는 것도 좀 알려주세요 선생님 건 되게 어려운 것 같다 4 2 2 4 4 4 4 5 1 2 2 2 2 2 2 3 4 5 2 8 1 2 3 4 5 6 7 8 2 2 2 3 4 5 아유, 이 삼삼, 이 삼삼. 이 삼삼. 이 삼삼. 이 삼삼. 손님 안해 거 뭐 하세요? 이거 안해요? 손님! 저 손님 아닌데요? 학생! 네! 사진 찍지 말고요! 알겠습니다! 이거나 하세요! 네!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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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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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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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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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